인생이 그냥 롤러코스터 같았었어요. 롤러코스터 같았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삶을 살면서 쓰레기를 많이 버려야 되는 쓰레기라는 게 제 머릿속에 있는 쓰레기를 많이 버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왜냐하면 나의 과거를 보면 꼭 그게 나의 미래로 그냥 이어간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을 자꾸 버려야지 버려야지. 그래서 예를 들어 행복하기 전에 불행함을 버려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제 머리에서 가득 차 있는 나의 나 자신에 대한 편견이라고 그럴까요? 그것을 버리느라고 노력을 거의 생활처럼 했었어요. 그래서 다 이렇게 버리더니 버렸더니 남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? 남는 거는 일단 그냥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 공간을 나의 과거로 채우지 않는 게 목적이었고요. 그리고 근데 그게 자꾸 다시 돌아와요. 그래서 자꾸 그것을 버리게 되고 근데 그게 이제 새로운 걸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이제 공간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목적이었어요. 예.